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설탕 민감 라면 떡볶이 딱딱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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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치킨 이낙지 않고 쭈센 맛있다 오징어 청양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끄는게 맛있지만 끄는게 맞는거 같아요 뱅뱅 그런거에 닦아볼게요 털기 뱅 뱅 뱅 뱅 뱅 뱅 너무 맛있다 계란 바삭바삭 아기름이 너무 맛있게 찍어서 그냥 먹으면 어때요?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서 맛있겠지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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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